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수업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수업부터 영어로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동안 이제 이것저것 배우면서 거기까지 오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일단 좋았던 거는 한 10분만 영어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다. 그래서 영어로만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그 남은 수업시간, 즉 그 수업 전체에서 한 45분 정도 되는 시간을 전부 다 영어로만 진행을 했고 거기에 따른 숙제를 편성을 했어요. 오늘 수업 또한 그렇게 해서 영어로만 진행을 할 것이고요.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되는 방식으로 숙제로서 즉석에서 생성을 해낼 것이며 그거를 아이는 분명히 매일매일 반복을 해나가야지 다음 시간에 더 나아지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아이가 숙제를 하는 과정을 제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. 숙제 영상을 다 녹화된 걸 제가 받아서 보고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수업에서 몰랐던 부분들이 나오고 그걸 아이가 익혀가는 과정 또한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오늘 수업에서 또한 아이가 모르는 부분들 계속해서 캐치하고 그 학습 결선부를 계속해서 타협 없이 알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요약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요약이 된다. 계획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대단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다.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. 그것뿐입니다. 네, 케인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